어머니께서 손수 만드셨던 단수를 직접 그대로 재현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맛은 과연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 손수 하셨던 그대로를 따라서 가마솥에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맛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십자가 하셨던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그 맛 그대로일지 아닐지 궁금하지만 저 자신도 만들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가마솥에서 끓고 있는 이 단술이 과연 어떤 맛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끓고 있습니다. 가마솥에서 펄펄 끓는 모습이 예전 어머니께서 손수 만드셨을 때 그 모습과 변함없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